안녕하세요 윤시원의 공포라디오 MC 윤시원입니다 오늘은 펜터마치의 마수랑 여우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은 요즘 어떻게 지내셨죠? 저는 감기에 걸렸어서 컨디션이 좋지 않지만 오늘 또 힘을 내서 공포라디오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우씨의 일주일이 좀 근황이 궁금한데 이제 1월이 왔잖아요 신년이 왔는데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컨텐츠 준비 때문에 진짜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다 오늘 첫 번째 사연은 누가 뽑아볼까요?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할까요? 형님이 섞어주세요 어떤 거 뽑고 싶으세요? 저 제 사연 뽑고 싶어요 아 본인 사연? 네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거 뭐? 네 뭔데요? 두어 할머니 여우의 사연입니다 아무튼 이 두어 할머니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형님도 저희하고 같은 세대잖아요 옛날에는 천여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할머니의 귀신 아 맞아요 맞죠? 홍콩 할머니 귀신 부탁해서 근데 요즘에 와서는 할머니 귀신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자꾸 피지컬로 찌부르려고 해서 요즘 젊어지고 건강해졌잖아요 다들 그 요즘 시대에 할머님들에 대한 영향력이 많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할머님들이 동네에 또 어르신들이고 또 이제 욕할머니부터 해가지고 김수미 선생님 같은 할머니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동네에 지금은 유니크하지만 그래서 약간 요즘에 두 할머니라고 하면 좀 할머니 귀신 무섭나? 이렇게 지금 어린 세대들은 좀 그럴 수 있는데 저희 세대 때는 진짜 할머니 귀신이라고 하면 치를 떨었습니다 진짜로 엄청 무섭고 일단 인상 자체가 굉장히 좀 무섭잖아요 우리 할머니는 안 무서웠어 우리 할머니는 안 무서웠어 저희 할머니도 안 무서웠어 근데 꼭 국률이 있어요 남의 할머니는 대부분 무서웠어요 우리 할머니는 이쁘셨습니다 동네에서 굉장히 유명한 할머니였거든요 영상편지 한번 남기시죠 영상편지? 할머니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저를 이렇게 또 뒤에서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할머니께서 그러고 보니까 우리 세대를 건너서 형님보다 조금 위에 세대는 한 집에 외할머니 말고 할머니만 두 분인 집안이 좀 있었어요?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큰할머니랑 작은할머니가 계시는 집이 있는데 그게 한 분은 본처 그리고 한 분은 본처는 아니신데 그 아이가 같이 있으시는 그 할머니 옛날에는 그렇게 본처와 첩 이렇게 해가지고 작은할머니 큰할머니 되게 예전 네네네네 있었던 집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저희가 살던 동네는 없었어요 일단 저는 처음 들어봐요 아 정말? 일부 다처제가 없어진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가지고 그때 시절 때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약간 두 집 살림하시는 할아버지님 아 맞아 맞아 두 집 살림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카지노 보더라도 이복형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배달형이 나오고 그렇게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보다 조금 더 올라가면 맞아요 제 사연 이름이 일단 두 할머니잖아요 이 할머니에 대한 공포, 괴담 이런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뭐가 또 그러세요 홍콩알매 이런 류 말고 이런 공포, 괴담, 괴담, 괴담 그 사연 자체가 또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요 또 예전에는 그 사실 남자의 평균 수명보다 여성 평균 수명이 훨씬 길기 때문에 저희도 친숙하게 생각하기에는 그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보통 여자분, 할머니분들이어서 그래서 그 할머니를 좀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었던 거죠 할머니가 얘기하시면 또 장인유소라고 따르고 그랬어야 되니까 우리 여우씨 그거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했으니까 사연 한번 읽어보죠 네 제 사연의 이름이 두 할머니입니다 저도 이제 좀 궁금한데 두 할머니에 대한 어떤 공포스러운 이야기가 있을지 네 두 할머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6살 무렵까지 외할머니 작은 마당에 딸린 주택에서 막내 이모와 함께 살고 계셨습니다 좋은 집은 아니었지만 가족들이 모이면 복잡복잡 따뜻하고 즐거운 기분이 들었던 곳으로 기억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 외할머니 동네가 재개발 구역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할머니와 막내 이모는 큰 이모 집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살던 집보다 넓고 깨끗한 곳으로 이사한다는 소식에 막내 이모는 기뻐했지만 어째선지 외할머니의 반응은 시큰둥했다고 합니다 원래 큰 이모 집에 자주 놀러다녔던 저는 외할머니 집도 가까워지자 매일같이 학교 후 두 집을 오고 가며 왕리를 했다고 해요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늦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 큰 이모와 외할머니가 있는 곳이 더 좋았지요 그땐 맞벌이 많았지 당연히 부모님 입장에서도 아이가 혼자 집을 보는 것보다 큰 이모나 외할머니가 봐주시니 안심하고 일에 몰두할 수 있어서 더 좋았다고 합니다 그날도 아주 당연하게 학교가 끝나자마자 큰 이모 집으로 다 향했는데 대문이 잠겨있고 벨을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큰 이모는 몸이 좀 불편하여 병원을 다니시느라 외출이 잦았는데 그날도 급하게 병원에 가셨다가 제가 학교할 시간까지 돌아오지 못하셨던 상황이었다고 해요 조금 기다려볼까 하다가 어차피 외할머니 집이 근처니까 거기 가 있으면 되겠다고 생각한 저는 평소처럼 외할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따라 외할머니 집 대문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항상 주변에서 문단속 좀 하라면서 잔소리를 하여도 신경 쓰지 않으시고 늘 활짝 열어두던 그 대문인데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띵동 띵동 다시 한번 벨을 눌러봤지만 역시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려던 찰나 드디어 인터폰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요? 할머니 나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할머니 목소리가 평소다 좋은 기운이 없는 것 같았지만 평소도 워낙 말투가 무뚝뚝한 분이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할머니가 열어준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니 낮은데도 거실이 굉장히 어두웠어요 그런데도 할머니는 불을 켜지 않고 싱크대 앞에서 계속 달그락달그락 거리면서 뭔가 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보통이면 왔냐고 쳐다봐주기라도 하셨는데 뭐가 그리 바쁜지 저에게 시선도 주지 않으셨죠 대답 없이 달그락거리는 할머니 뒷모습과 마주하고 있자니 뻘쭘해졌고 호다닥 주인 없는 망대이모 방으로 들어가 TV를 켰습니다 사실 망대이모는 이 집에 이사온 지 3개월 만에 가출을 하는 상태였어요 왜? 당시에 어려서 자세한 이유는 몰랐고 가출이 무슨 뜻인지도 잘 몰랐지만 할머니와 자주 말다툼을 하던 망대이모를 봐왔기에 그저 이모가 오래 집을 안 들어오는구나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망대이모 방에서 이불 덮고 TV를 보고 있는데 할머니가 잠깐 쓱 방문을 열어 저를 쳐다보고는 다시 되돌아가셨고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이어서 들려왔습니다 설거지를 하시는 건가? 아니면 그릇 정리를 하시는 건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TV 소리보다 커 집중도 안 되고 때마침 배도 고파져서 주방으로 나가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나 배고파 냉장고에 요구르트 있으니 꺼내 먹어라 할머니는 뒤도 한 번 안 돌아보고 냉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소라면 요구르트도 꺼내주시고 과일도 깎아주시면 배부를 때까지 이것저것 챙겨주실 텐데요 냉장고에서 요구르트를 꺼내며 내가 뭐 잘못한 일이 있나? 화가 나신 걸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자니 어린 마음에 눈치가 보여 조용히 요구르트 하나만 손에 쥐고 이모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속되는 달그락 소리에 이미 TV는 집중도 안 되고 요구르트도 먹기 싫어져서 반쯤 남긴 채 바닥에 두고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하는 대문 열리는 소리와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연이어 들려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큰 이모가 왔다는 생각이 들어 현관으로 마중을 나갔어요 그런데 주방에서 달그락거리고 있어야 할 할머니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계신 곳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달그락거리는 소리는 어느새 사라져 있었죠 할머니는 마중 나온 저를 보고는 어떻게 집에 들어왔냐며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까 할머니가 문 열어줬잖아 할머니 물음에 대답하니 여태 동네 할머니들과 이야기 나누다 이제 막 들어온 참인데 내가 언제 문을 열어줬냐며 다그치듯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도 계속되는 다그침과 호통에 억울해져 저는 발을 쿵쿵 구르며 싱크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르친 싱크대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물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자다가 꿈꾼 것 같다며 정신 차리라 하셨지만 저는 할머니와 대화도 했고 직접 봤기 때문에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속상함과 분함이 목구멍까지 올라와 저는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다그치던 것을 멈추고 일단 알겠다 하며 어르고 달래주었고 뒤늦게 들어온 큰 이모의 손에 이끌려 전 이모네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서도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한바탕 또 울음을 터뜨린 저는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낮에 소동에 대해 들었던 부모님이 퇴근을 하면서 저를 데리러 오겠다고 하셨고 그렇게 사촌 언니 방에서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으니 낮에 일이 다시 한 번 떠올랐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집안의 할머니 얼굴이 잘 기억이 나지가 않았어요 할머니는 계속 돌아선 채 달그락거리고 있었고 뒷모습만 보았기 때문에 짐작했습니다 그다 문득 집에서 봤던 할머니와 집에 들어온 할머니의 옷이 달랐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 들은 할머니의 목소리는 분명 외할머니였습니다 어린 마음에 혹시 할머니가 치매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고 온갖 여러 생각을 다 해봤지만 답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을 때 부모님이 오셨고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에게 제 억울함을 토로했더니 엄마는 할머니도 놀라서 그런 것 같다며 잊어버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일 다시 할머니를 찾아가 서운해도 내가 먼저 풀어야 한다고 엄포를 놓으셔서 어쩔 수 없이 방과 후에 할머니 댁으로 다시 가기로 엄마와 약속을 했습니다 또 있는 거 아니겠지? 설마요 다음날 할머니 집으로 가는 길에 동네 할머니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중 한 분이 절 알아보셨는지 뭐라 하시는 것 같았지만 전 잘 모르는 분이어서 그냥 거기만 꾸벅 숙이고 도망치듯 할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할머니 집은 어제처럼 대문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벨을 누르니 누구요? 하는 목소리가 인터폰에 흘러나왔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문은 바로 열렸고 저는 현관문을 향하다가 엄칫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제와 너무 똑같은 상황에 갑자기 현관문이 열기가 실어졌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그 달그락거리는 할머니가 무서웠던 것인지 아니면 절 다그치던 할머니가 무서웠던 것인지 아무튼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누워 제 어깨를 덮서 잡아 돌렸습니다 너는 할미가 부르는데 들은 채도 안 하고 가냐? 어린애가 어디다 정신을 팔아먹고 다녀? 으잉? 저는 너무도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마도 아까 마주친 할머니들 사이에 저희 외할머니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대문을 열어준 사람은 도대체 누구란 말일까요? 인터폰에서 들린 목소리는 분명 외할머니였습니다 넋이 나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멍하니 서서 할머니를 쳐다보고만 있는데 다그친 것이 또 무서워 그랬다 생각하셨는지 화내는 게 아니라 그냥 물어본 거라 이야기를 하면서 등을 쓰다듬어주셨습니다 그 다정한 손길은 분명 제가 알던 평소에 할머니가 맞았어요 하지만 전 이미 겁에 질릴 때로 질려 발걸음을 차마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에 들어가 물이라도 마시자며 할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집안으로 들어가려 하셨습니다 그 순간 집안에 무언가 있을 것만 같고 제 손에 강하게 붙은 할머니가 너무 무서워져 전 울고 불며 안 들어가겠다고 때를 썼어요 들어가면 죽는 거 아니야? 위험해 나 같아도 들어가기 무서울 것 같아요 진짜 할머니는 당황하셨는지 바로 제 손을 놓으셨고 저는 이때다 싶어 뒤도 안 돌아보고 마당을 빠져나와 집으로 미친 듯이 뛰어갔습니다 그 후로 저는 외할머니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때까지 그 집으로는 한 번도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부모님이 억지로 저를 끌고 가려 해도 죽어도 가기 싫다며 때를 써서 부모님이 올 때까지 큰 이모네 집에 혼자 지키기도 했죠 다행히 그 뒤로는 외할머니와 닮은 그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외할머니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때마침 가출했던 막내 이모도 집으로 돌아와 반갑게 인사하던 자리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막내 이모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막내 이모가 가출한 이유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집 작은 방에서 자꾸 뭐가 나오더라고 나를 닮은 것도 같고 근데 여긴 없네 막내 이모가 가출한 이유는? 그 집 안에 무언가가 계속 나오니까 가출라기보다는 도망이죠 난 처음에 할머니가 치매 그런 거 걸리셨나 생각했다가 아니면 사연자가 조현병 증상인가 했는데 이모가 또 같은 얘기를 하니까 막내 이모가 근데 그 마지막에 여긴 없네? 그건 뭐예요? 아까 이제 이야기 중에 할머니와 비슷한 무언가를 봤잖아요 귀신인지 뭔지 모를 거를 근데 할머니랑 똑같이 생겼고 목소리도 똑같았고 이 이모도 그 집에서 뭔가를 계속 보는 거죠 나와 똑같은 존재를 어? 잠깐만요 이거 나와 같은 거를 칭하는 명칭이 있지 않나요? 도플갱어라고 하나요? 도플갱어일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하네 이게 서양 쪽 어떤 악마나 괴담 쪽에서 보면 상대방의 모습을 이렇게 벗겨와가지고 흉내를 내는 그런 요괴가 있는데 엑스맨에도 비슷한 그런 초영열을 가진 친구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미스틱 도플갱어는 나랑 똑같이 생긴 누군가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 뭐 이런 종류의 얘기고 그런 거에 대한 또 이야기가 하나 있잖아요 나랑 똑같은 그런 도플갱어 또는 그런 귀신을 만나면 둘 중 하나는 죽는다 그러니까 도플갱어는 상대가 귀신은 아니고 상대도 똑같은 그냥 개인인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둘 중 하나는 죽는다 근데 이제 할머니의 모습을 이제 다시 무언가가 따라를 하고 있었던 거고 아 그 집에 사는 사람을 따라는구나 그러니까 할머니도 어쩌면 그 제보자의 모습을 몇 번 봤을지도 몰라 잠깐 맞네요 그냥 이제 요구르트 주고 과일 주고 했었을지도 몰라 무언가가 나를 나인 척 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소름돋네요 전 처음에 할머니가 약간 장난꾸러기신가 이 생각을 했었거든 일부러 이렇게 장난치려고 근데 알고 보니까 집 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을 다 따라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이렇게 지금 이제 사연을 마쳤는데 혹시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 있어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비슷한 걸 보셨어요? 슈원씨한테는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아 아아 있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그 공포라디오에 김유정북의 사연을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아무튼 비슷한 사연은 분명히 존재하고 사촌영이 그림자 분신술을 씁니다 너무 멋있어 한 번에 여덟 명 정도 세 개 깜짝 놀랄 반전까지 네 여러분들이 듣지 못한 사연들이 이 유튜브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도플갱호 혹은 그 집에 들어갔을 때에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하는 귀신인지 요괴인지 알 수 없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두 할머니